오우! 오우! 이야~! 어 한마리 잡았어! 우와! 40cm 오우 40cm 넘어가겠네 이야! 아이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? 저기 다리에서요 다리 포인트에서요? 이쪽 다리 포인트? 손만 좋으셨겠네 오우 야 베스트가 이렇게 크나? 오우 오우 라인 발 제발 아! 예 라인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어 우와 끝내준다 야 우와 오우 어우 줄자 줄자로 어우 줄자 어디 이야 40된다 몇이에요? 40 넘죠? 딱 40 딱 40? 네 와 오 큰 거 하셨네 이정도면 이 정도면 루어 낚시에서 큰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50도 낚았어요 50도 낚아보셨어요? 이야 대단하시네 어우 이야 멋지네 어우 이야 어우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십니다 오우 루어로 루어로 배스 한강 배스 아 40 40짜리 올라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와 방문 잡으신 배스 네 이게 지금 웜 이게 뭐였죠? 어떤거야? 그니까 이 미끼가 웜이요 웜인데 웜인데 바늘이 바늘이 와이드게 푹 와이드게 푹 그 지금 오늘 지금 잡으신거 그 정도면 보통 잡으실때 크기하고 어떠세요? 보통 크기보다 살짝 큰 정도? 살짝 큰 정도? 네 살짝 큰 정도 아 30정도가 보통 사이즈고요 40 넘어가면 조금씩 큰 사이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